여러분 한때 태어나서 좀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애고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. 큰 역경 없이 저도 바라는 거예요. 제 애고도 바라는 바이긴 한데 참나가 아 근데 이번 생에 레벨업 좀 하고 가자는 게 있어요. 레벨업 좀 하고 가자는 게 있어요. 묵은 것 좀 털고 공덕 좀 쌓고 내 육바람일 역량도 키우고 레벨업 되려면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찾아옵니다. 모난 곳을 만든다는 건 내가 정말 내 애고가 취약한 곳이에요. 내 애고가 아 그 부분은 정말 내 인생에서 안 만나고 싶다. 안 왔으면 좋겠다. 안 겪고 싶다. 나는 감당하기 힘들다.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죠. 하늘이 이거를 막 모난 곳들을 동시 공격하시진 않아요. 웬만해서. 단계별로 내가 할 만한 것부터 옵니다. 할 만한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둥글게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커져가지고 역량이 점점 커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. 이상하게 내 인생에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.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. 이거 안 고칠 거야? 이거 어떻게 안 해볼 거야? 자꾸 걸리는데 눈치가 빠르면 빨리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일단 좀 회피하고 싶어요. 최대한 밀어둡니다. 밀어두면 또 와서 때려요. 밀어두면 또 와서 때려요.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데 금이 갔어요. 그러면 물이 여기로 몰리지 않을까요? 콸콸콸.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. 우주에서 그쪽으로 자꾸 몰려와요. 아 나는 진짜 이거 피하고 싶은데. 근데 하늘이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. 시절 인연이 됐을 때. 때가 됐을 때. 타이밍이 지금 뭔가 때가 됐다. 여러분 근데 대신에 제 얘기 들을 때 오케이 역경 다 오세요. 죽어요. 여러분. 하늘이 정말 하늘이 자비심과 공정함으로 인과 의로 육바라밀로 여러분한테 꼭 여러분한테 꼭 지금은 이걸 좀 해라 할 때 그 타이밍에 옵니다. 여러분한테 그 역경이 카르마상 시절 인연이 오죠. 인연이 됐을 때. 도래했을 때 딱 와요. 시절 인연이라는 건 타이밍이 딱 맞을 때라는 거예요. 인연이 됐을 때. 카르마상 인연이 됐을 때. 조건이 충족됐을 때. 때에 있어서 시절에 있어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딱 와요. 일이 벌어져요. 상류의 돌은 모난데 하류의 돌은 둥글둥글하다. 모난데를 또 깎고 또 깎고. 그러니까 애고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모난데 있죠. 육바라미가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육바라미가 잘 안 되는 데들. 애고 입장에서.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둥글둥글. 그러면 아무래도 모난데가 또 맞겠죠. 부드러운 데보다. 그러니까 모난데는 하늘이 계속 때립니다. 공부시키려고. 저 모난데가 깎일 때마다 역량이 커지고 레벨업 되는 거예요. 역경 왔을 때 육바라미로 풀면 랩업. 애고로 풀면 맞고 또 맞고 아픈데 또 맞고 이러는 거죠.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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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Villa yapt